오늘은 대한민국의 왕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한국 여자들 84만 3962명이 사용하는 여성시대의 보건교사와 교육공무직을 멸칭으로 비하하는 여성시대 회원을 공론화하겠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간략히 정리해드리자면 여성시대에는 현직 초등교사들이 사용하는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판에서는 비교과목 교사들에 대한 무시 댓글과 타 직종에 대한 비하를 일삼아 왔었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건데 초등학교 여교사들이 비교과 교행직 공무직 학무모 학생들에게 혐오 표현을 쓰며 비하하기 시작한 거죠. 그녀들은 학교 공무직 여성들을 똥무직이라 비하했고 보건교사들을 은영이라고 부르며 정신에 병이 들었나 주변에 똥 뿌리지 마라 은영아 라고 광역으로 직업을 비하하기 시작한 초등교사들의 모습과 자신의 직업이 교사라고 교사라는 직업은 다른 직업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한녀교사들의 모습. 교사라는 직업에 특권의식이 있는 여성들이 같이 학교에서 일하는 직업들을 어떻게 비하하는지 보이시죠?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이 저렇게 특권의식 가진 모습을 보이는데 대한민국의 왕따가 사라질 날이 올까요? 심지어 우리 여성시대 교사들은 저런 저격을 맞고도 우리 반애들보다 수준이 못하다. 교사 여시들아 우린 현생 살고 오자 미꾸라지가 우리 저격해서 폼만 잡고 부들거리는데 다들 고생 많았어. 라는 식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 다른 직업 비하가 당당한 우리 교사들의 모습. 영양교사는 로비에서 교사 이름 가져다 붙인 건데 영양사가 무슨 교사냐고 비하하는 초등교사들. 초등교사들의 병신짓을 욕하니까 부러워서 교사 욕하는 거라고 말하는 초등교사들. 로또 당첨되면 한남유충들 한 줄로 줄 세워서 파도차기 하듯 뺨마리 갈기고 사표 던진다 버킷리스트다 라고 말하는 한국여자 초등교사들. 아동학대가 버킷리스트라는 초등교사들. 보건교사는 왜 교사일까 개짜증난다. 초등학교 교사노조에서 비교과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며 보건교사 영양교사 같은 비교과를 욕하며 따돌리자는 초등교사. 트위터의 교사라고 말하길래 알아보니 사서여서 짜증났다는 초등교사. 비교과는 유대감과 소속감이 안 들고 동료라 생각이 안 든다고 왕따시키자는 초등교사들. 현직 초등 비교과 교사인데 현실이 더하다. 현실에서 지들 쪽수 많다고 비교가 다 불러다 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당연시 여긴다. 교사를 교사로 인정하니 많이 말하는 초등교사들 정신병이다. 라는 비교과 교사들의 울분. 여기까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왕따가 사라질 것 같나요?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인간들이 앞장서서 왕따를 조장하고 있으며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하는 교사들이 앞장서서 차별과 선민의식을 조장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학폭과 왕따가 사라질 거라 보십니까? 재밌는 건 초등교사들이 교행직과 보건교사 같은 비교과 교사들만 좁히고 비하한 걸로 느껴지시죠? 근데 알고보면 교행직과 보건교사들도 초등교사들 좁같다고 욕하고 서로 아주 난리가 났다는 사실. 교행직과 초등교사들이 은영이니 똥무직이니 서로 비하하고 지들끼리 물귀신으로 싸우고 있다. 여자들의 기싸움으로 교행과 교사직 간의 폭로전이 지금 이 상황까지 되었다는 사실이 흥미진진하네요 정말. 여초직장이 얼마나 정신병자들의 소구린지 여러분은 느낌이 오시나요? 3국지 뺨치게 정치와 모략이 판치는 게 여초직장이고 초등학교에서는 아주 대놓고 교행직과 초등교사 비교과 교사들의 3파전 기싸움과 왕따 따돌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께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모든 폭로글은 전부 한국 여자들이 직접 작성하고 직접 폭로했다는 거 명심해주세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여초직장 ptsd 치료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애들이 참 좋은 거 보고 잘하겠다 그쵸? 위대하고 고결하시고 모든 직업 위에 군림하시는 초등교사님들 자막 제공자